인천 서구 가좌시장 여기는 인천 서구 가좌시장 서명대 왔어요 노상진 위원장이야 서명대 서명대 천막 건너편에 서명대 밥을 이렇게 정도만 시켜 드렸어요 간찬이나 하세요 사실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서구 가좌시장앞에 서명대 서부들 많이 하시네 우리 동지님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공폐령 때문에 시장도 썰렁하네 진주아파트 1도 1도 5 5 6 여긴 천마산 넘어가는 곳이야 나병장미 나병장미 본명 이재걸 prossima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평 50위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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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i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습니다. 도와주세요. 억울하게 사기차냈다는 대통령의 협박이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습니다. 도와주세요. 7만원 7만원 10여product 18여product Management 꼼꼼히 읽어보시놈아 백문이부별긴이라고 과해 알아 배신자들을 바꿨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탕 파가 사탕 파는 잘들어라 묻자는 자야 묻어지마 이 무덤은 니가 팔아 이 분이 주니라 이 몸이 주니라 나란에 바로 아냐 오! 이 순식이 이 돈이 주니라 오! 안 들지? 도착!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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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명 좀 해주세요 세진담원을 가입하고 하시는 분이요 고마워라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 분도 책임당원 가입하시는 분이요 고마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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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한 명씩 산막이 부족하네요 하나 같구만 네? 산막이 하나가구 부족해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 어저께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서 하네요 우리는 여기 하나 자 들어있잖아요 두개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디 또 있어요? 시장 안에? 시장 끝에 가시면 노상진 위원장님이 거기 하고 계세요. 아 나눠서 하는군요? 네. 직진해가지고 끝에 가면 우측으로. 여기는 다비아시장 제2서명대입니다. 여기 노상진 위원장.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. 운전 못해. 아야무요. 아야무요. 대한민국 goes. 동대방을inh **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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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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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웃는 거야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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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임당원 가입하시는 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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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이 성큼 다가온것같아 날씨가 추린이 이끄고 나오셨네 날이 따뜻해 날씨는 이렇게 쫓으셔가지고 처명하시는거에요 나라 꾸라지가 말이 아닌데 아직 그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여기 가장 시장 들어가는 아주 목입니다 목 이둥이가 꽤 많은 곳인데 이끄스 인천 서구 과자시장 동문 먼저 차량한 곳은 섬문 양쪽에서 하고 있어요 서명대를 시장에 그냥 길게 되어 있네요 까맣도 까네 시장 길게 서명 좀 부탁해요 서명 좀 부탁합니다 서명때문에 전화, 전화... 그 판을 쓴다며. 다 구워야 되는 거다. 전화, 하시는 거다가 자기만 넣는 거라서 빨리 지켜봐야 되는데, 너무... 네, 지켜봐. 저, 저, 저... 11월 말에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 이게 PD가 들어갈 때 아니야, 벌써. 그렇지. 이게, 이거, 저, 저, 저... 가을 초에 만들던 이런 건데 11월... 만...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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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레스토랑 레스토랑 노상진 우영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고객님, 어디 가세요? 필름 대체 받고 가세요. 오늘 오후 되니까 성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날씨가 푸근해서 괜찮네. 날씨가 푸근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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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푸근하고 viel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